모두들, 터라입니다. 로제인 것 같습니다. 섞여있어요. 반반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좋고 싫고가 섞여있다. 첫 번째로는 지난 10월 15일 16일 때 SKCN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이 피코마까지 다운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카카오웹툰과 피코마는 그날 저녁에 거의 어느 정도 복구가 됐어요. 그리고 카카오페이지는 29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복구까지. 여기에 대해서 보상책으로 이용자들한테 3천 캐시씩 총 6천 캐시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어요. 이미 지급이 됐고 다 쓰신 분도 계시고 아직 어디다가 쓰지?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이랑 하고 계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캐시는 11월 30일까지 한정된 캐시고요. 그리고 모든 작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캐시는 당연히 작가님들께 정상적으로 정상된다라고 전했고요. 다만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이 다음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실질적인 보상이 되려면 16일 당일날 공개되지 못해서 매출이 떨어진 작품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프로모션 혜택이 그날 예고된 작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작품들은 어떻게 구제가 되느냐. 왜냐하면 카카오에서 이거 캐시 뿌리고 나서 그때 프로모션 걸려있던 게 인기작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일단 11월 6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 받은 것을 접수를 했으면 여기다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포함되어 있느냐. 16일 당일날 공개되지 못한 작품 그리고 프로모션 못 걸린 작품 이게 포함되어 있느냐가 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에서는 지금까지는 국감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80억 원 정도의 재원을 들여서 이 6천 캐시 지급을 마쳤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지를 두고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자. 그게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이 되면 정말 다행인 거고 만약 아니라면 실질적인 보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용자들에게는 보상이 된 거지만 이용자가 아니라 제작사와 작가들한테는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류냐면 카카오 사태, 데이터 센터 화재 사태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독자, 시장에 대한 정책은 나왔다. 파트너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좀 우리가 관심을 꼭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때 그날 하루 그것 때문에 매출이 엄청나게 손해를 본 파트너, 즉 작가들도 있어요.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플랫폼 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시장으로 치면 플랫폼을 시장이라고 비유하면 그냥 내 집 앞에서 팔아도 되는데 왜 시장까지 와서 하냐. 거기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으니까 도 있지만 그 시장에서 자리세를 받는 대신, 우리 수수료죠. 받는 대신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 인프라가 지금 무너졌던 거였기 때문에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줄 거냐. 그렇죠. 이거 좀 봐야죠. 봐야죠. 이게 가장 좀 쟁점이 되는 거는 앞으로 피해보상이 나온 다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일 텐데 그때 얘기를 하시게 되더라도 소수니까 당신들은 우리랑 상관없는 거 아니라고 말하게 될지 모르니, 내부에서도 그렇게 될지 모르니, 미리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 정말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좀 세게 물어야 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보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인근의 학교 4개가 동시에 졸업식을 하는 날, 시장에서 꽃을 팔고 있던 꽃가게가 오늘 대목이다. 그리고 꽃을 사놨는데 시장에 불이 난 거야. 그럼 그날 내가 팔 수 있었던 그 금액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 얘기인 거죠. 좋습니다. 일단은 관심 갖고 좀 봐야 되고요. 이걸로 카카오 대표도 사임을 했죠.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과연 이 분노한 다수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잘 봅시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